안녕하세요 슈가의 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방의 큐레이터 슈가입니다 저에게 블루 파란색은 큰 의미가 있는 색이어서 이방을 구성하는 핵심 컬러로 정했는데요 화이트로만 이루어진 방보다 화이트와 블루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전달되는 차가운 느낌이 매력적인 이방에는 다양한 파란색이 사용되었습니다 은은한 파스텔톤의 파란색, 묵직한 벨벳의 파란색, 제주바다처럼 짙고 푸른 파란색 등 이방의 파란색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의 파란색으로 다가갈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이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닥에 놓인 쇠구슬, 체인 목걸이, 무심한 듯 툭 신고 온 슬리퍼 아닙니다 이방의 핵심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참 특별한 물건이죠 내 자신을 비춰주고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일기워주니까요 이번 앨범 비 또한 거울처럼 저희의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각각 멤버들의 참여가 정말 돋보이는 앨범이라 기대가 됩니다 방의 핵심 컬러인 블루톤으로 저의 스타일을 살려서 입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